잠뜰 약간 조금 수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먼저 포인트를 잡는 밀헬스 측윤 심현주 선수는 아직 이번 리그에서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첫번째 오늘 죄를 맞춰서 나오죠 아 좋네요 일단 초반에는 압박스코어는 2대 0 자 길어지는 랠리 속에서 강의 복식을 묶어서는 절대로 강한 복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복식에서는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받쳐주는 잘 조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복식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점수는 투올이 되었습니다 자 회심의 일격 노려봤던 시뮬드 아 좋네요 직선으로 뽑아내면 강한 바나나 플릭 득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4대3 이번에는 윤호빈의 탑스피니 네트에 걸립니다 이치현 선수의 서비스 백핸드로 벗어내지 돌려내지 못하면서 짧게 왔던 리시브를 받아 스코어 6대4 대결선 깊은 코스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심현주의 서비스 스코어는 7대4입니다 자 이번에도 코엔드로 갑 이어지는 랠리 속에서 주목을 윤호빈의 서브 점수는 3점 차 백핸드 플릭 받아내지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백핸드 플릭이 너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복식에서 서비스를 이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첫번째 게임을 가져가면서 앞서나가고 있는 삼성생명 미래에스 서비스 자 포엔드 쪽으로 넘어왔 아아 저 포스 원월 위해지의 서비스 직선을 노려봤습니다만 2대1 이번에도 탑스픈데이 탑스픈데이 그만큼 오래 호흡을 맞춰왔던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스코어는 3대2 호흡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위해지 이채연 회심의 일격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채연의 서비스 이채연의 서비스 자세가 무너지면서 코어는 4대3 그렇죠 아아 멘트만 꼽어 선합니다 정말 저 한자분 큰 저는요 자 이번에도 이어지는 랠리 속에서 넷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번에도 리시브되지 못하면서 2권이었구요 높이 떴습니다 스매쉬 받아낼 수 없습니다 스코어는 7대4입니다 아아 윤희빈 선수 스코어는 8대4 스코어는 8대4 이렇게 범실이 나오면서 10대4 백핸드 플렉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하는 윤희빈 심현주인데요 자아 이번에는 자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아아 이번에도 범실이 나옵니다 윤희빈의 서비스 3 결국은 끝냅니다 넥 미래에서 증권입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세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이채윤의 서비스 엣지 맞고 떨어집니다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엣지 맞고 떨어집니다 날것 같지 않아 보이는 초반의 상태입니다 네트핸드가 높게 뜨 장에서는 점수 차이를 많이 5 가기 전에 벌려놓아야 됩니다 초반에 승기를 굳힐 필요가 있는 삼성생명 강하게 걸어봤습니다만 커트 체인지 하기 전에 포인트를 벌려놓을 필요가 있는 삼성생명 아아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구거든요 서비스가 그렇죠 아아 미래에서 좋네 네네네 세 번째 게임 초반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보셨지만 스코어 6대2 넉 점차 자 지금도 보세요 스코어는 7대2가 됐습니다 다섯 점차가 됩니다 이번에도 탑스피니 네트에 걸리면 이번에는 덤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삼성생명 전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줘야죠 아아 끝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범신이 나오고 말 다시 한번 길게 벗어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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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